이전 시간에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수업에서 객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객체가 뭐라고요? 서로 연관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인 함수를 그루핑해서 코드의 복잡성을 낮추는 수납상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 서둘러서 써먹어야지 우리의 뇌가 억울해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써먹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메인점 JS를 보면 템플릿 HTML과 템플릿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들은 앞에 이름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공통된 접두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함수나 변수와 같은 것의 이름을 정할 때 접두사 또는 접미사를 쓰는 이유는 서로 성격이 같은 것들을 그루핑하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보다도 우리가 객체를 통해서 이것들을 정리정돈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아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함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에 HTML이라고 하는 property 객체에 있는 값 하나하나를 property라고 불러요 얘는 property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함수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이때 함수의 이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웠어요 그 다음에, 컴마를 통해서 새로운 property를 정의하는데 그 property는 템플릿 리스트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스트는 이것이다 템플릿 리스트는 필요 없으니까 지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HTML과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고 그 객체에 템플릿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여기 보면 템플릿 리스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템플릿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템플릿 리스트를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기존에 있는 코드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카피한 다음에 똑같은 코드를 밑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참고하면서 하는 거예요 템플릿이라는 부분이 이제 객체가 됐기 때문에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저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으면 됩니다 이전에 있는 코드는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정리정돈을 했는데 이제는 객체라고 하는 별도의 존재를 통해서 정리정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치 팔만 있던 세상에 폴더가 발명된 것처럼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템플릿이라는 변수를 담으면 안 되겠죠 왜요? 템플릿은 객체의 이름이니까 이 부분을 HTML로 바꾸고 여기서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게 본문 홈페이지에 대한 구현이거든요 리로드 했을 때 원래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한 번에 되면 왜 되지? 안 돼도 왜 되지?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로고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로고를 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template.html is not a fun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펑션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HTML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얘가 소문자예요 대문자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짜잔!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짰던 코드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훨씬 더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거 지워버리고요 이제 나머지 코드도 다 바꿔야죠 이거 제가 빨리 돌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해보세요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엔 이제 모든 페이지가 잘 동작하는지 하나하나 다 방문해 봐야죠 테스트를 자주 짧게 짧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는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객체화 하니까 훨씬 더 보기 좋아지나요? 우리가 짠 코드는 코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객체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코드예요 하지만 코드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코드의 복잡성이 관리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이러한 테크닉들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서 템플릿 htm의 템플릿 리스트라는 과거의 유산과 같은 함수들은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전의 코드와 지금의 코드를 비교하면 동작 방법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동작 방법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내부의 코드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팩토링이라고 불러요 리팩토링 팩토리는 공장이고, 리는 다시 라는 뜻이죠 아마도 다시 공장으로 보내서 내부에 있는 부분을 개선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리팩토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함수화 같은 걸 사용해서 코드를 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객체 같은 걸 써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초절정의 고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수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소한의 문법으로 좀 투박하고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간에 잘 동작하는 코드를 짠 다음에 여러분이 자주자주 리팩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짤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한 발짝 물러나서 옛날에 짰던 코드를 보면 그 안에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패턴들을 함수화시키고, 객체화시키고, 배열화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훨씬 더 유지보수하기 쉬운 코드로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상적인 코드를 짤려고 하면 한 줄도 짤 수 없을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는 코딩이 즐겁지 않고 내가 만든 결과물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객체라는 것을 활용하는 사례를 아주 멋지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에서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바이크가 되기 때문에 보면서 를 를 를 를 를 감사합니다.